네 남자의 6회 3회 통크의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특별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보통 나오시는데 오늘은 각자 일정상으로 가실 분 가시고 뒤늦게 합류하신 또 한 분 계시고 그래서 본편에서 김태현 변호사님은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또 뒤늦게 오셨어요. 저는 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죄송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또 맞은편에는 신장식 변호사께서 계속 떠나지 못하고 자리하고 계시는데 두 분과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오늘 아침 시선집중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듣고 나름의 해석을 좀 하셨는데 이철 씨를 더 어떻게 법적으로 궁지로 몰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수단을 갖고 있었고요. 그것을 이동재에게 알려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대개 2월 5일 무렵에 아웃소싱한 거다 이거는. 이 사건은 아웃소싱 사건이라고 봐요.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당 구성을 지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왜 저러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에요. 자기 감싸기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세요. 두 분 어떻게 그 내용 들으셨죠? 네. 저 아침에 생방으로 들었어요. 네. 출근하다가. 나중에. 좀 보셨어요? 네. 나중에 봤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요? 네. 뇌피셜의 항연이다. 뇌피셜?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해석이니까. 본인도 스스로 난 이렇게 본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난 이렇게 본다. 왜냐하면 본인도 여러 가지 날짜 하면서 여러 가지 추정들을 하시거든요. 본인도 생각이니까. 생각이 하지만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뇌피셜을. 저도 뇌피셜을 많이 하는데. 방송을 하다 보면 뇌피셜을 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그걸 스스로 본인도 어떤 의미에서 뇌피셜을 나누어 쓴 건 아닌데. 내 추정이다라고 얘기한 게. 본인의 입으로도 뭐라고 했냐면. 이건 공룡뼈 가지고 조각 맞추기잖아요. 추측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도 검언유착이 있다.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숙 공모다라고 단정적으로. 본인 예정 검사나 판사라면 단정적으로 그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름이 직접 언급된 당사자니까.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긴 했는데.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팔로우가 잘 돼 있을 거예요. 잘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저는 이제 퍼즐이 맞춰져 가는데. 이 퍼즐이 있는 퍼즐이 다 맞춰져도 전체의 모습이 윤곽만 드러나지 정확하게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타임라인을 쭉 살펴보면. 실제로 타임라인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강력한 정황들은 있다. 그런데 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 형사일부 중앙지검 형사일부 정지능 부장이 어느 정도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고 법정이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드러날 수 있을 거냐. 이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는 정지능 부장이 뭘 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이 타임라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채널A 진상조사 결과 그리고 그간의 보도. 어쨌든 MBC에서 제일 먼저 특종이 나왔을 때부터 이 타임라인을 또 역순으로 뒤집어왔을 때 알릴레오를 통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우리 재단의 계좌를 누군가가 들여다보는 것 같다. 이런 아주 올라간 타임라인까지 쭉 본인은 훑으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오늘 유시민 이사장 한 것 중에서 오늘 그 이후에 언론에서 오늘 다 관심이었을 거 아니에요. 기사는 팩트체크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팩트체크 유시민 이사장이 제모 파악하고 있다는 팩트체크를 한 기사. 물론 그 기사에 대한 또 팩트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본 거만 말씀드리고 유시민 이사장 오늘 무슨 얘기했냐면 아이고 저 내가 VIK 가서 양산 가서 강연하고 이런 거. 이거는 뭐냐. 이거는 검찰 압수수색 통해서 나온 것 같다. 그것도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면 당시 언론사에서 모든 걸 화면을 채널의 화면을 썼다는 거거든요. 캡처해가지고. 그런데 2015년에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대요. 유시민 이사장. 거기에 나왔던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 영상이. 그거를 언론사에서 캡처해서 쓴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 압수수색에서 나온 사진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2월 5일인가 6일. 네.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남부지검에다 신라제는 대규모 투입 지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맞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팩트체크를 해드리면 당시 2월 6일인가 5일 오전에 남부지검에 금융전담부서가 있으니까. 거기 중앙지검에 수사 인력들을 투입한다라는 보도자가 나왔는데. 오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신라제는 얘기가 나오니까 신라제는 투입되는 게 아니라 라임 사건에 투입된다라고 했어요. 라임 사자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라임에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팩트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정도 팩트는 착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장지 변호사들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사실 수사는 밀행성, 비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뭐 등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있는지 다 모르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본 게 부산 녹취록 녹취 파일. 그다음에 이동재 전 기자가 보냈던 편지. 그다음에 MBC에서 가지고 있는 녹취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만 놓고 그게 다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이건 공모 입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오늘 인터뷰에서 진행자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장님 오늘 말씀 종합하면 이 녹취록 하나를 가지고 둘이 공모를 했다 안 했다 판단 자체를 내리는 것도 난센스다. 이런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시민 이사장. 저는 뼛조각 하나 가지고 공룡 모양 정체를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한동적. 그렇다면. 다른 게 있다면 제가 다른 거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과연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증거를 갖고. 증거를 그 사이에 보완을 했느냐가 되게 오늘 관건이 될 텐데요. 일단은 이 논의에 앞서서 먼저 조금 궁금했던 거.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데 도대체. 아니 검찰 수사심의위는 뭐냐.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늘 진짜 재밌어요. 두 분이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보통 검찰 수사심의위 이런 용어는 평소에 잘 안 들어본 것 같거든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건 평상시에 사건 담당하고 있는 현장 수사부와 지휘부 사이에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릴 때 일반인들 250명 정도의 풀을 만들어 놓고 이 250명에서 한 14명 정도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심.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비슷한 느낌인데 완전히 좀 다른 건 뭐냐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는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선정을 해요. 그다음에 배심원들이 배심원 후보들이 쭉 다 그날 법정에 오면 양쪽에서 소위 검사하고 뺄 사람을 빼잖아요. 뺄 사람을 빼요. 이유부 거부 무이유부 거부. 저 사람은 눈빛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총장이 결심하면 작정하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다 총장이 뜻대로 선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원래 랜덤으로 돌린다고 하죠. 그렇죠. 말은 그렇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총장은 누가 봐도 한동훈이 내 새끼인데. 한동훈 검사장을 살리기 위해서 총장이 딱 살릴 사람들만 자문위원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것이 보세요. 내가 왜 이게 수사심이 재밌냐고 그랬냐면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때요.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부회장 제일 기소하고 싶은 세 사람 뽑으면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 이복현 부장이에요. 그렇죠. 그건 맞잖아요.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이나 수사를 시작했던. 수사했던 당사자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윤석열 총장이 딱 봐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기소할 수 있는 강성들만 뽑았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재밌던 건 스님이 두 분이셔. 몇 명 안 되는가 하면 좀 독특해. 스님이 어떻게 했다가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왜 이게 수사심이 재밌냐고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재미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저는 친구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솔직히 저는 제 친구를 면회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저는 지금 천식전구야. 만약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당연히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약에 한동원 검사 기소 나오면은 그냥 기소할 거예요. 일단 기소는 하고 기소가 유죄가 되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니까. 그런데 만약에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그러면 되게 골 때린. 맞아요. 애매해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 엮여서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도 불기소 권고 나왔잖아요. 그럼 결론을 내줘야 돼요. 지금까지. 아직도 못 내고 있어. 아직도 못 내고 있어. 저는 이것 때문에 본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거는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가정하고 윤석열 총장은 불기소니까 불기소 해야지 이럴 거예요. 이성윤 검사장은 수사한 게 있는데 기소하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입장이 다르니까 두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 보자고요. 윤석열 총장은 기소하고 싶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은. 그럼 이성윤 검사장의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그렇게 원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공룡 뼛조각으로 뭐 만들고 있는 얘기지. 아니 뭐 아침에도 하는데 저녁에 하면 안 돼. 그래서 똑같이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중앙지검 수뇌부하고 대검 수뇌부가 조금 약간의 일족의 각자의 내로남불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하고 이성윤 총장이 빨리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 보기 싫어 서면으로 보고해. 안 만나. 지금까지 안 만나고 있어요. 윤 총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윤 총장답지 않아. 윤 총장 얘기는 뭐냐면 보도 나오고 보면 보니까 되게 보고라는 게 종이 한 장 주면 그거 딱 보고 나면 뭐 없냐? 그럼 말로 막 푸는 거잖아. 제일 보고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보고서는.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이 올라가면 보고서에 있는 것만 말하고 온대요. 언론 보도 나왔어 이미. 그러니까 총장이 의미없다 이거. 그냥 서면으로 하나 너 얼굴 보고 하나 대면을 하나.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안 좋은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먼저 일단 얘기. 다시 좀 돌아가서 아까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강력한 정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드러나 있는 건 채널A 보고서도 있죠. 채널A에서 스스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내고 보고서도 있고 녹취록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이 보고서랑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쭉 합쳐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3월 18일 날 아침에 9시 43분에 소위 제보자 X 이철 씨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랑 통화를 한 9분 55, 한 10분 정도 해.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동훈. 검사장과. 지금 뭐라고 불러야 돼? 전 검사장과. 검사장은 지금 줄 거 보네.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하고 통화를 한 5분 6초간 해요. 그다음에 3월 20일 날 한동훈 검사장이랑 전 검사장이랑 오후 2시 10분부터 한 7분간 통화를 해요. 그다음에 3분 뒤에 제보자 X에게 문자를 보내요. 진전된 사항이 있으니 한 번 더 만나자. 그런 다음에 녹취 파일을 들려주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동재 기자가 이게 MBC에서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월 23일 날 새벽부터 한 5시간 동안 본사에 들어가서 대응 문건을 써요. 대응 문건을 쓰는데 대응 문건을 보면 녹음을 다시 하자. 그래서 목소리가 한동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대응 문건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대응 문건을 쓴 다음에 그 다음날 배혜림 법조팀장이 이동재 기자 바로 위죠. 이동재 기자가 차석이었고 수석 배혜림 법조팀장이 한동훈 검사장이랑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해서 파일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뭐가 있기는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동재 기자 영장에서 연결돼요라는 얘기까지는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모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면 일단 두 분 개인적인 의견들을 또 좀 듣고 싶은 게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의 채널A에 외주를 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약간 동의하시는 듯한. 그런데 이게 외주가 무슨 뜻이냐라고 봤을 때 말하자면 죄수를 그런 식인가요. 죄수를 협박하여 내지는 죄수를 회유하여 거짓된 진술을 하게 했던 한은상이나 최영락이나 이런 분들 사건들을 쭉 보면서 또는 곽영욱 대한통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이걸 직접 하기 어려우니 채널A 기자가 사실은 그 역할을 회유나 협박하는 죄수를 회유나 협박하는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조금 왜냐하면 변호사라 그럴지도 모르는데 저거는 어떻게 입증하려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형은 저래서 좋아해요. 장식이 형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는 거기다 더 보태말 없어요. 괜찮아요. 맞지 않아요.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다 오늘 유시민 회사 개인 생각을 얘기한 거고 바탕되는 근거는 없어요. 정황은 있대요. 매우 강력해. 정황으로 관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가면 그런데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정황들은 많이 드러나있다. 저는 그 정황에 대해 역정화 말씀드리면 유시민 회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2월 13일인가 부산이? 2월 중순이에요? 그 전에 이미 상당히 신라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거다. 그리고 그때 얘기하셨을 때 뭐 이래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어디에 있기는. 그런데 이제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동지 입장에서 보면 신라진이 계속했을 수는 있어. 한동훈 검사장은 원래 기자랑 통화하는 건 좋아하고 통화랑 수퇴하고 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지검 3차장 할 때 대검 반품 표창 할 때 모든 언론사에서 한동훈 3차장 발 기사 안 받아 쓴 기사 없습니다. 손 들어보라고 그래. 하나도 없지. 적폐 수사할 때. 하나씩 하나씩 따로 졌으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면담해서 하나씩 하나씩 따로 졌다고. 한동훈 검사장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자랑 전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기자라는 놈들이 지 발로 안 뛰고 주는 먹이만 받아다 기사 쓴다. 이걸로 이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이번에 그냥 막 아무거나 받았다가 K본부에서 사고 난 거잖아요. 대형 사고. 그런데 저도 적폐 수사 때 뭐 한 수사 때 약간 관여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기자들 상대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소스를 주면 그냥 제가 뭐라고. 그냥 오후 5시에 통화했는데 저녁에 나갔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버가 됐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기자도 있는 반면에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하고 본인이 또 스스로 확인해서. 전자촌에서 본인사님 내가 확인해놨는데 본인사님 얘기 맞는 것 같더라. 우리 기사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라고. 이렇게 하는 기자들도 있어요. 누군지 내가 이따 끝나고 말아줄게. 어쨌든. 그런데. 무슨 얘기다 그러지? 정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전에 사전에 강력한 다른 얘기 있었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사전에. 동재야 신라진 유심을 어떻게 할까? 한번 잡아보자. 검사장님 저희가 할 때가 도와주시죠. 그래. 사전에 공모가 있었다면요. 오늘 그날 부산 첫 대화가 이렇게 시작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전에 유심이 이사장을 잡기 위해서 한동원 검사장은 이동재하고 막 이렇게 짜구치는 뭔가가 있었다면. 부산 내렸어요. 야 잘 내렸어. 야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되었냐. 검사장님 저희 알았어. 작전 짜보자. 이걸 하지. 앉아서 무슨 추장관이 어쩌고. 프로퍼펄이 어쩌고. 다른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동호자가 신라진. 나 관심 없는데 유심이. 또 다른 얘기에다가 신라진. 그거는 양쪽 때 해석이 되게 다를 수 있겠다. 다를 수 있지. 당연히. 누가 그걸 꼭 찍어가지고 얘기할 때. 아니 공포를 하려면 작전을 짜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작전을 짜는 방식이라는 게. 나 그럼 또 하나 얘기해볼까. 네. 일단 듣고 제가 다시 드릴게요. 마지막 한동원 검사장은 뭐랬냐면.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숙소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심이 이사장이 보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냐면. 저녁 때도 만났을 거다. 저녁도 만났을 거다. 그런데요. 저녁 때 만났으면요. 낮에 검사장실 가서 대화를 녹음한 기자가. 저녁에 자기 숙소 와서 한 얘기 녹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카메라로도 찍었겠다. 그것도 난 그거 없잖아요. 꽤 안 만났다는 얘기야. 다른 얘기가 있어요. 다른 얘기가 있어요. 구치소에서. 구치소 적게 가서 듣고. 이런 걸 좀 하지 마죠.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뭐가 또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보자고. 끝나면. 이거 보자고. 근데 저는 이거를 쭉 보면서. 아까 하나 구체적으로 공모하는 게 녹음되어야 되지 않냐. 누가 원칙대로 좀 하지. 내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거를 일일이 행동을 다 서로 짜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진 않죠. 뻔히 그거는 조폭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높은 사람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딱딱딱 찝겼어요. 원칙대로 처리해. 요즘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신복이지. 그래도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면. 행간으로 또 얘기해야죠. 행간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녹취록을 보면서. 추미애 장관, 일개 장관, 자괴감을 느꼈다. 아니다. 국민들에 비하면 일개 장관이다. 다 맞는 얘기예요.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다만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검사들이.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본인들을 본인과 세상을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자리매김하고 있냐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는 자기들이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드러나고요. 더군다나 공정의. 여기 녹취록에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좀 봤던 거는.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수는 없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하게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거야. 네가 조금 억울하고 뭔 야로가 있어도 걸리면 찍소리 말고. 말하자면 검찰이 걸리면 이 수사를 해가지고 누군가를 딱 거는 거는 거기에 야로가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공정하게라도 국민들이 이 사회가 공정하게라도 보이려면 찍소리 말고 가야 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은 너무 놀라워요.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한민국 정의의 사도고 조금 무리가 있고 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야로는 방송적으로 적합한 표현이 아니지만. 따옴표입니다. 따옴표. 밤의 길이란 뜻이죠. 밤의 길이란 뜻이죠. 어둠의 길. 어둠의 길. 뭔가 무슨 조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걸리면 가야지 뭘 자꾸 흰소리하냐. 억울해도 가야 된다. 그래야 공정한 척이라도 보인다. 누가 그런 권한과 누가 그런 권리를 대한민국 검사들한테 줬냐 이거예요. 저는 세상 그렇게 검사들이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거다. 이게요. 형이 좋아하는데. 형 얘기도 맞아요. 단은 아니지만 이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녹취를 놓고 이런 게 주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진 전 기자의 승리지. 쟁점이 흐트러지는데. 안 그렇잖아요. 쟁점이 흐트러지는데. 공모형을 따져야 되지. 검사의 태도.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토론하시길 원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근본적으로. 검찰의 큰 칼은 뺏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오늘 마무리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 심의위 결과 예측과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성추가 심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무혐의가 나고 불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법조인을 봤을 때 나와 있는 지금 이것만 보면 저는 이건 공모관계 입증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사실 강요민수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장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말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영장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강요민수 이동진 기자는 아마 기소 의견에 나올 거예요. 영장까지 나왔으니. 저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공모를 입증해낸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아니라고. 지금 불교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쉽지 않다. 불교소 권고가 다만 중앙지검은 어떻게든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할 목적을 마음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교소 권고한다고 해서 중앙지검에 따를지 안 따를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불교소 권고가 나올 거라고 봐요. 불교소 권고가 나올 거고 아마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소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앙지검 정진웅 부장이 어떤 증거를 갖고 오늘 나왔을까. 이동재 기자가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동재 기자가 영장 쳐질 때 영장이 나올 때 그 영장 전담 판사가 하신 말이 연결되어라는 얘기까지는 했단 말이죠. 본인도 이게 공모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 어차피 거기까지 판단할 이유도 없었기도 하지만 이 연결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질 개연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수사심의 결과를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 만약에 불교소가 됐다면 아까 지금 지적해 주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이 두 개를 놓고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그거 하나 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과연 기소를 할 것이냐. 기소 의견 내면 그냥 무조건 기소 의견 영장 주치죠. 검찰이. 그렇다면 과연 그 결과에 따른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이 이슈에 대해서 따라가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열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오늘 정치인사 진짜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판도 또 함께해 주신 신선식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윤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